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찬회장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하고 찬회장도 꿈나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나라로 가기 위해서 저도 빨리 영상을 마치고 쉬도록 해야겠네요 삼성전자가 막 대박나라 대박나라 그런 꿈 꿈만 안되겠더라구요 꿈은 항상 단대야 보니까 그래서 저는 꼭 대박나라 그런 꿈을 안 꿉니다 차라리 그냥 바닥을 기어라 바닥을 기우면은 더 한번 모아보자 1년 동안 한번 열심히 모아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부분 흙수저에요 흙수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구요 저는 수저도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하여튼 흙수저인 만큼 열심히 꾸주사무 하면서 비록 뭐 큰 소량은 아니도 한주라도 열심히 꾸준히 모으는 거야 모으는 겁니다 아 지금 보니까 뭐 원달러 환율이 막 1400원까지 가까이 치솟다 보니까 과거에 강달러 강달러 구간에 금융 리스크가 이제 주목을 받았어요 1980년 이후에 강달러 구간은 총 5차례였어 그러니까 금융 불안이 막 동반되고 이번의 킹달러 현상도 뭔가 경계해야 한다 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경계해야 한다 신한금투에 따르니까 1차 강달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런 금리 인상과 맞물려 있잖아 여러분 1979년 이에요 1979년 그 8월에 취임한 폴볼커라고 있어 폴볼커 전 연준 의장이 취임과 동시에 기준금리를 50pp씩 올렸는데 어 금리는 그 볼커 취임 전 그 10.5% 에서 10.5% 에서 1981년 이에요 7월 20% 이상 급등을 해버려 금리가 미쳤지 1981년 하반기부터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되니까 연준의 긴축 기조도 누그러지고 명목 달러 지수가 1979년 80포인트에서 이제 85년에는 120포인트 까지 6년간 5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합니다 어 그래서 1차 강달라 시대는 1985년 9월 이에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그 달러와 같이 그 인위적인 절하가 이뤄지면서 종식이 되고 어 이때 일본이 개박살나죠 플라자 합의 때문에 어 2차 강달라는 그 플라자 합의 1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발단이 1995년 4월 인데 역 플라자 합의야 또 역 플라자 아 이때는 클린턴 행정부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의 로버터 로빈 전 재무장관은 그 강한 달러가 미국의 금융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통해서 신설업 육성을 뒷받침하면서 그 가계 구매력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 그래서 95년 1월 고배 지진으로 이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해외 자산을 회수해야 하는 그런 일본과 이해관계도 마저 떨어져요 갑자기 고배 지진 생각하니깐 예전에 고배 가니까 진짜 처참하던데 하여튼 심각했었어요 근데 금리가 낮은 그 에나를 빌려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했던 그 n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청산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그 n 달러 환율이 80엔 내외로 하락을 하더라구요 이에서 g7 경제장관 뭐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저를 유도하기로 합의합니다 엔저 그 옆 플러저 합의 이후에 강달러에 따른 그런 자금 유입으로 미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갑니다 이 같은 강달라는 2001년 미국의 it 버블 붕괴랑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 it 버블 참 그때 핫 했죠 핫 했어 어 1차 강달라는 미국의 서브프라이즈 모기 사태로 모기 사태로 촉발됐던 그런 금융위기가 안전자산 선호를 동반하면서 이제 발생을 해요 미국의 금 기관의 부실하로 이제 시작된 위기인데 각국의 금융기관은 달러 유동성 경색에 아주 직면을 해요 그 3차 강달라 기간은 1년도 되지 않을 만큼 짧아요 그 최대 상승평 또 한 20% 를 하위하는 등 강세가 제한된다고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빠져나간 유동성이 아주 미국으로 되돌아오지 못해요 그 미국 연준이 2008년 12월에 양적 완화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야 양적 완화 2008년 12월에 2009년 그 8월 3월부터 국채 매입에 나선 것이 약달러 전환점으로 현재 작용을 하는 거죠 어 4차 강달라는 2014년 하반기부터 16년 초반까지 나타난답니다 이때 어 중국의 그 사조 위안 재정 부양책에 따른 공급 과잉 후유증 위로 이제 세계의 그 제조업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미국은 테이퍼링 하고 기준 금리 인상 예고 등 통화 정책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반면에 유로존하고 일본은 추가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그 선진국 간 그 통화 정책 차별화가 강달러 압력을 조장을 해요 이 같은 강달라는 2015년 그 12월 미국이 금리 인상 이후에 확대된 경기 하강 압력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1년 동안 미루면서 주춤해지는데 여기에 중국의 공급 측 기억으로 공급 과잉 일부 완화되면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죠 그 달러와 같이 하락 전화를 뒷받침합니다 2번 5차 강달러의 배경은 복합적인데 먼저 에너지 위기에 대한 국가 차별적 영향이 있고요 그 제조업 경기에 그 상대적인 위축이 있어 그 선진국 간의 통화 정책 차별화 등의 달러와 그 같이 강세 요인으로 이제 거론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 강달라는 금융 분야를 동반을 해요 금융 불안 1차 강달러 시기는 중남미 국가로 해가지고 외체 위기가 발생을 해요 중남미 국가는 61년에서 1980년대까지 연평균 6.2% 성장하면서 고성장세를 보였는데 이때 그 해외 차입 확대를 통해 가지고 성장 정책을 추진해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대외 채무가 급증해요 대외 채무 이게 급증해요 그 중남미 전체 보니까 외체 외체하고 명목 gmp 비율이 34.1%에 달해요 외체 대비 명목 gmp 비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모두 외체 대비 명목 gmp 비율이 30%를 상위를 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는 미국의 통화 긴축으로 금융기관 단기 차입금리인 리보 6개월 금리가 1970년대 중반 6%에서 81년 17% 내외로 3배 가까이 상승하니까 그 차입 비용이 급증하죠 그 각국 정부는 고정 환율적 포기 속에 환율을 대폭 절화하면서 대외 채무의 지급 유예를 선언해버립니다 그 2차 강달러 시기도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그래서 90년대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금융기관하고 기업의 단기 외체 차입이 문제였는데 90년부터 96년까지 신흥시장 지역으로 유입된 그 3개의 민간자금 순유입액이 1조 549억 달러에 달했어요 근데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경기 과열을 초래하는 거야 그 자국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고 경기 과열로 수입이 급증하다 보니까 경상수지 악화도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 악화된 그 경상수지로 인해서 이 펀더멘탈 훼손 우려가 막 고조되는 거야 펀더멘탈 훼손 우려 그 자본 자유화에 따라서 유입된 자본이 막 유출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는 거죠 그 또 3차 강달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 유동성이 경색되네요 미국발 금융위기 해외 차입 여건이 약화되다 보니까 차입 비용이 급증을 하고 하지만 이때 외환위기를 경험한 신흥국들이 2000년대 그 경상 흑자료 기반으로 외환 보위구를 축적을 해가지고 자본 유출에 대비를 했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일본 등 중앙은행이 동시에 기중금융이나 하고 이제 구제 금융을 집행하는 등 정책 공조를 펼쳐요 특정 국가의 외환위기 등으로 확대되지 않고 4차 강달러 시기에는 중국의 위안화 파동 때문에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또 확대됩니다 중국은 2015년 8월 위안화 고시환율 인상을 통해서 위안화를 절하시켜요 위안화 절하 환율 절하 이후에 중국의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이탈이 가속되는 거죠 2009년부터 13년까지 분기 평균 520억 달러 유입됐던 준비자산제 외에 금융개정은 환율 절하 조치가 나타나기 직전에 2015년 2분기 508억 달러를 유출했고 3분기는 1,409억 달러 유출 4분기는 1,287억 달러 유출 등 완전 대규모 유출이 이루어져요 대규모 자본 유출은 2016년까지 이어져요 이전부터 강달러가 진정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은 잦아들겠죠 그렇게 과거 대규모 자본이탈은 세계 교역이 정치되거나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을 합니다 한국 8월 수출은 전년 대비 한자리수 증가율로 둔화됐는데 IT 수요 부진에 따른 단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요 4분기 중으로 수출 증가율이 보악 수준을 보이거나 감소 가능성도 염두해 주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이를 고려하면 세계 교역 또한 4분기부터는 약간 부진한 흐름이 좀 보여지지 않겠나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과거에 비해서 가계와 기업 정부 모두 대외건전성 관리에 노력하고 있고 외채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연구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중반에 중국과 같이 외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압도적인 외환 보육을 지녔어도 중국으로부터 자금 이탈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 중심이 아시아하고 유럽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좀 경계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봅니다 보니까 하여튼 킹달러 우리가 킹달러의 교훈을 얻어야 돼 킹달러 그 역사의 교훈을 보고 우리가 항상 리스크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좀 이야기가 들었는데 하도 요즘 고환율 고환율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귀가 귀에 모시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9월 달이야 이제 9월 달 며칠 안 남았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모아야 돼 왜 모아야 돼 또 배당 받아야지 배당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우습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절대 안 되고 열심히 우리는 배당을 받아야 돼 9월 17일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기준일이면 2일 전인가 그럴 거에요 그래서 9월 28일까지는 부지런히 해서 풀배당을 받자 풀배당 이 배당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처럼 540만원씩 받으면 얼마 좋겠어 540만원씩 풀배당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고 없는 사람들 괜히 뭐 힘들게 할 필요 없고 단돈 뭐 만원이라도 10만원이라도 배당을 받아서 한 주라도 사면 되잖아 지금 쌀 때 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9월 28일 정도까지는 부지런히 9주 사무해서 9월달 해놔야지 여러분들 11월에 배당 받으시나 받습니다 풀배당 받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여튼 열심히 꾸준히 모아 가지고 단돈 1원이라도 악착같이 받아내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편안하게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